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실기합격을 위한 합격전략 설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를 가장 쉽게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한 번에 취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필기시험 두 달 내지 한 석 달 정도 학습을 하고 오셨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이번 말고 다음에 준비해야지 다음으로 가면 개인적인 합격률은 더 떨어집니다 조금 힘들지만 참고 실기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필기를 합격하셨다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주 내지 한 9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보고 7주 만에 실기시험이 돌아온다 그죠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보고 나면 8주 만에 시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4회차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가 9주 만에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4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가 더 밀려서 9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7주 내지 한 8주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갈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고 두 달입니다 두 달 조금만 참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실기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보게 되면 우선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기준이 나옵니다 시험기준 합격기준은 60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뭐 과락이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과목에서 어떻게 보면 골고루 시험 문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15개 내지 16개 정도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16개 내지 한 17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과목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문제에서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시험 시간은 아무래도 기사가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많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검증 방법에서는 주관식 필답형으로 뭐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실기시험에서 주요 항목은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실험계획법 뭐 이 두 부분이 우리가 뭐 실기시험에서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질경영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을 한번 보게 되면 거의 뭐 7주 내지 한 8주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줄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제 나누게 되면 이론 그리고 각 이론에 대한 기출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기출문제 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기기 때문에 이론은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론은 그냥 타이틀 정도 아 이런 파트가 있다 라고 장 정도 이렇게 다루는다라고 보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실기에서는 이게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7주내지 8주라 그랬잖아 그죠 이론을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론 몰라도 상관없고 그냥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것 그러면 문제 숫자가 또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핵심적인 것 기본적인 것 하나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나면 나머지는 약간씩 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응용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각 장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푸는 시간에 할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목차 정리가 필요하겠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각 장에 있는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것이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룰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많이 다룰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정 감각을 익히기 위한 어떤 고런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7주 내지 8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기출 문제 푸는 거는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보통 이제 한 4일 정도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4일 정도까지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마스터해 주시고 한 3, 4일 정도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돌리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냐면 가장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경우가 언제냐면 물론 이제 공부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목차를 실기에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목차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를 알죠? 학습을 하시면서 아 요런 요런 파트가 있더라 시험장에 딱 갔을 때 그 문제를 딱 읽어보고 아 요거 내가 공부했을 때 어느 파트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합격을 합니다 아니죠? 그대로 풀면 되니까 이해 되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각 장에 있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점 비율로 봤을 적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과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면 통계적 품질관리가 있고 실험계획법이 있고 우리가 품질경영 그리고 신뢰성관리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근데 보면 통계적 품질관리가 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5점에서 55점이라고 나타내 놨지만 거의 뭐 한 50점 중간점수가 중위값이 50점이잖아 그죠? 중위값만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한 50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계획법은 25점이 나옵니다 25점 뭐 편차는 했겠지만 그리고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한 15점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신뢰성관리가 포함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성관리의 10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통계적 품질관리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통계적 품질관리에서 60%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뭐냐면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점 비율로 봤을 적에는 한 60%라고 보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게 통계적 품질관리가 기초가 되어야만 우리가 실험계획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실험계획법이 되고 나면 품질경영 파트에서 또 여러가지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CP라든지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거고 또 뭐냐면 우리가 신뢰성관리 이런 것들도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60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통계적 품질관리는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격을 위한 목표 설정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점수 배점은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산업기사는 한 60%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점 중에서 한 40점 정도 굉장히 낮게 받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낮게 보더라도 한 40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한 25점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표치는 한 15점 정도 이것도 굉장히 내가 낮게 잡았는 겁니다 알죠? 낮게 그리고 이제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한 15점 정도 되지만 반 정도 한 6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적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려워요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점수 배점을 조금 낮게 잡았던 거고 그리고 뭐냐면 신뢰성 이거는 분량이 작잖아 그죠?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뭐 한 10점 정도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한 7점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으로 화살표를 해놨는 거는 제가 학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저로 아마 이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능력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걸 다 다음에 이제 한 68점 정도 보통 이제 실기에서 우리가 합격하는 거는 70점 내외 한 68점 65점에서 70점 75점 사이가 합격자가 가장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그 정도 받으면 돼요 굳이 내가 너 나는 완벽하게 해서 뭐 90점 이상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한 70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편차를 두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게 되면 이 점수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7주 내지 8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음으로 또 연기를 해야 되느냐 연기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도 들고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조금 힘들더라도 7주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만 잘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것이냐 우선은 뭐냐면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핵심 내용이라는 거는 목차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일단 큰 과목들 그리고 과목들로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강장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어디쯤에 나오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 한번 쭉 읽어보시는 정리가 필요하겠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문제 유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책에 보면 책이 두꺼워요 두껍지만 중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씩 변형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익히고 나면 여기에서 변형되는 거는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적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은 그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고 이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안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 순서 주관식이잖아 그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다라고 해서 맞다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뭐냐면 이 풀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항상 이 순서는 틀에 박혀가 있습니다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아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내용을 모르고서는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게 어차피 내용적인 부분만 익히게 되면 기출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치기 전에 한 3, 4일 정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전부 내용 학습하는 데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라는 거는 실전 연습용으로 아 이런 파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답지를 작성할 때 글자는 반듯하게 써야 되겠지 그죠? 뭐 꼭 글자가 엉망이다라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뭐 글자가 엉망이라기보다는 좀 풀이를 할 적에 체계적으로 알겠죠? 유형별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채점자도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지를 봤을 때 조금 체계적인가 하고 그렇지 않은가 하고는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만 마음이잖아 마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글자 반듯하게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기 도구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죠? 검정색 볼펜 한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볼펜 여러 개 가져갈 필요 없겠죠? 하나의 볼펜을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답안을 정정할 적에는 우리가 두 줄을 꺾고 이렇게 답안을 정정해 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거의 뭐 한 80% 이 정도가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 반드시 적으셔야 되겠죠? 반드시 적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답 명확하게 적어야 될 것이고 또 단위가 있다라면 단위도 적어주셔야 되겠지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 과정에서 답 단위까지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산기는 굉장히 잘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가 된다 이만큼 우리가 품질 경영에서는 계산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정확하게 그죠? 천천히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숙달이 되니까 그것도 천천히 입력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에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천천히 하는 것과 다시 하는 거는 다르겠죠? 다시 하면 시간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에 계산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가서 좀 더 우리가 정밀하게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필기시험 치고 나면 7주 내지 8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정리를 잘하면 자격증 인지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에 취득한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함께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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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